줄 서서 먹는다는 파리의 파리바게트 4개월 전 영알남님이 올린 영상을 보고 파리 여행 버킷리스트에 쓸 정도로 가보고 싶었다 대박났다고 했는데 내가 갔을 땐 아니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있는데? 일단 가보도록 하겠다 프랑스의 파리바게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유 신나 와우 아유 신나 아유 신나 이거 하래요 아래시 와우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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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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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! 제 이름은 Clement C-L-E-M-E-N-G 오케이! 클리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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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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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날 첫번째 날 아 진짜? 오케이 와 되게 친절친절하다 와 전엔 남에서 한번 먹어봤어 3개 클랑즈가 대체적으로 땅을 자야되거든요 음 음 음 우유 반죽인 것 같아 우유 반죽 이 견표면이 엄청 바삭하면서도 안이 부드러워가지고 되게 맛있어 음 두번째로는 프랑스식 디저트여가지고 요즘 어머니 두 분이 추천해 주신거고 다음 첫번째 추천해 주신거에요 음 음 음 나 슈퍼 ㅋㅋㅋㅋ ㅋㅋㅋㅋ 좀 뭐 시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음 음 안에 계란이랑 햄이랑 수추랑 다 믹스되어 있는 맛인데 음 음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그대면 이거 완전 달 것 같은데 오 너무 좋다 음 이거 이거 제일 비쌌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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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지금 가성비로는 추첨? 이거는 생각보다 별로 밤이 될 때까지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이런 분위기에요 밤 되니까 더 예쁘네 파리바게트는 중간중간 파리 사람들이 진짜 특히나 많이 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봤고 진짜 중간중간에 빵사관은 파리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막 줄 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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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